강서구에서는 각계각층의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26일 강서구청에서 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사랑의 저금통 성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두 기관은 평소에도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를 통해 모인 성금 1,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모인 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또 2월 27일 강서구청에서 강서구 영남 향후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 1,600만 원은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